가수가 되겠습니다. 첫째 가수 양희씨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가수 양희씨의 무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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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선 축제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데요. 오늘도 날씨가께로 야외에서 만나고 오늘 실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관객은 맞진 않지만 오늘 즐겁게 더 쓴 마시시고 즐겁게 즐기다 하셔서 좋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십시오. 요즘 저처럼 목이 많이 아프면 안됩니다. 요즘 목감기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방금 곡은 요주축이라고 했어요. 제일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어디 가서 요주축 노래가 나오면 라는 노래의 생활을 많이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떠날 수 없는 당신 김상배 노래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로봇과 함께 할 수 없는 당신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날께 때물으니까 아십니까 사랑의 눈물 확신이 있게 잊지 못해 무릎아이 고 무릎아이 고 오니랑에 도락시지 마 무릎이 가만 무릎이 가만 무릎이 가만 무릎이 가만 더할 수 없는 다시 무릎이 가만 무릎아이 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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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후방 가수로 이런 시행 ama 아멘